일춘 날 떠납니다 이번에 제가 갈 곳은 일본의 시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오타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갑니다 야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트리도 갖다 놨네 그러고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랑 새해는 다 일본에서 보내겠네 야 어쩌 이런 인연이 일정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오우타 하면 좀 생소하실 건데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완전 깡촌 깡촌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숟가락을 두 개를 가지고 왔네 근데 그 시만의 현 자체가 관광객이 잘 안 오는 곳이더라고요 포기도 찾아보니까 얼마 없고 아는 사람 중에서도 아는 사람 많은 그런 곳인 것 같은데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시골 깡촌 한 달 살기 하러 갑니다 공사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이랑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될 건데 내가 그 일을 잘 쳐낼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걱정? 어떻게든 잘 해내지 않을까? 아 아니야!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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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거 참... 저 걸어오는데부터 찍고 싶었는데 아 이거 얘기해? 다시 할까? 우와 대박 오랜만이다 얼마만에 온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나구에서 내려서 그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이요? 처음 알았지 않아? 네가 얘기해줘서 전혀 몰랐거든 요나구? 요나구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처음에 들었는데 오늘 요나구 오세요 요나구 오십시오 시만에 시만에 오십시오 온천! 응! 징 있다! 온천 간다고 내가 떼밀고 왔대요 아 목욕탕 가서 떼밀고 왔어 그래서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와 근데 진짜 시골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저기 엄청 서있어야 되거든 근데 거의 없음 웨이팅 제로임 아 내가 이런 곳에 가는구만 선물 2개 보내드렸고요 여기 2개는 뒤에 한 5분 대기했다가 가면 된대 네 이때 항공권을 왕복 17만원으로 끊었더라고요 아 나 저거 부탁이 있는데 네 마지막에 2만원에만 온 거라고 돼 왜 나는데? 또 바나누리 먹고 가거든 아니 나 이번에 못 마셨거든 뭐지? 스티카 항공권이랑 숙박료를 좀 더 아낄 순 없을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서프샤크 VPN을 쓰는 거더라 실제로 이용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 곧 일본 가거든요 숙소값이 만약 9만 3933원 이래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 서버 이용했어야 되고 만약 서프샤크 VPN을 통해서 인터넷 서버를 우리보다 물값한 인도로 설정하면 9만 921원 감동했어 감동했다고? 그 정도야? 클릭 몇 번에 3천원이 바로 절감되네요 아 이거를 진짜 썼어야 되는데 그쵸? 한국 사람들을 따오나 떼밀고 나서 이제 나가기 전에 이거 한자 딱 하고 한자 딱 하고 내가 일본어 하던데 아 대단한 빈 빈 빈 빈 보안도 군사시설 만큼 엄청 명확하다 하고 여행 다니면서 와이파이 엄청 끌어 쓰는데 언제 어디서 해킹 나갈지 모른다 애가 보안이 철저합니다 얘만 있으면 다른 나라 우회해가지고 평소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작품도 다 볼 수도 있고 나라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이만 있으니까 암튼 고정 댓글에 적힌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무료로 4개월 더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서버가 마음에 안 들면 뭐 30일 안에 100% 환불 된다 이까 부담없이 딱 쓰기도 좋고 참고로 저 이번에 서프샤크 vpn 이용해가지고 아까 말한 호텔 예약하려구요 요나 고호호 요나 고호호 요나 고호호 고고 요나 고 수 사슨사슨 고고고고고 예헤 네자리 28F 창가자리 그 좌석은 완전 만석은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 많은데 라고 느껴지는 그 정도 수준 암튼 날씨가 좋네요 여러분 떠나기 딱 좋다 아니 지금 먼저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이게 끝임 공항 공항이라기보다는 뭔가 사무실 같아 사무실 이렇게까지 작은 거 하면 처음 온 거 같은데 진짜 서 도시 온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와 와 대박 야 야 살짝 쌀쌀하게 쌀쌀하네 시골공기 아 시원해 폐까지 정화되는 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야호 사실 소리 더 크게 지르고 싶은데 그런 민폐가 되니까 개좋아 영날만큼 좋아 영날만큼 좋아 오 그니까 일단 버스 타고 한 시간 동안 마취에를 갑니다 아유 이제 좀 도시 갔네 마취에 기 도착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와 와 그냥 맛있겠다 일단 배가 고파서 좀 뭔가 먹어야 될 거 같다 그쵸?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텐션 아가루요? 아가루 아가루 표정 뭐요? 표정 뭐죠? 아니 뭐 이딴 걸로 이딴 걸로 텐션 아가루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게 없다고 큰일 났네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고수스네 아니 지금 봐봐요 우리 어 완전 이거 봐봐 지금 이런 곳에서 먹고 있다고 가스도 밑에는 봐 맛있어 그냥 그냥 흥미 맛있네 만족 전혀 만족 못하는 얼굴이다 아마 한국 편의점 음식 질이 높아진 건데 일본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그럼 비교가 될 거 아니야 아니 일본은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데 보장탄 이전 음식인데 어 우리나라랑 왜 이런가 약간 그런 말을 많이 했었던 제가 옛날에는 진짜? 지금 수준 많이 높아진 거 같아요 마트에서 전철을 한 번 타고 이즈모 이즈모에서 다시 전철을 또 갈아타고 오다시까지 왔습니다 와 오다시다 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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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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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은 약간 이런 느낌 와 와 와 야 야 처음이다 처음이다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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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너무 크고 많이 기다렸어요 그럼 내일 피자 만들어볼까요? 맞아 마키 와리를 하고, 마키 와리에 참가한 사람에 피자를 흐르렀어요 감사합니다 샤워하고 세탁기 acts MERMA こんにちはこんばん こんな感じですね ここがまあリビングルームなので 昼間は青少年の居場所ということで 学校に行ってないとか仕事してない子どもたちが来て いろいろゲームをしたり活動したりします 毎日夕方に 午後の5時45分からみんな集まって その日にやった事の報告と明日の予定を情報共有する わかりました これか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写真撮ってますか? いやいや私の写真 一緒に 新しいボランティアが来ました 今ブログを毎日上げてるので 結構更新してますね はい OK 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 저희가 잘 받아볼게요. 여기서부터 모자대에 꽂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거 뭐 fund다. 안정이래. 아마 그래도 플러스에 의해서 더 비하니까 좀 더 높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할거예요. 무슨 일이나는 정보가 있어요. 내가 할거예요. 괜찮을 것 같네요 같은 거 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에피소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골 생활 스타트임! 헥! 아이씨 문 열겠다 아침에 제 방 풍경은 이렇습니다 9시까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아 그전에 PCR 검사해야 돼요 자가 키트로 여기 대빵님이 코로나에 되게 좀 민감하셔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자가 키트로 코로나 검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거 해가지고 음성 나왔고요 오늘 또 코 쑤셔야 합니다 진짜 이 PCR 검사 코 찌르는 느낌 너무 싫어한데요 여기서도 이거를 또 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기는가 보죠 하아... 아니 사실 9시까지 저 안에 모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뭔가 다른데서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기다렸다가 뭐 누가 기첩이라도 하면은 같이 이동하는 걸로 와 대박이다 장작이예요 아, 거기서 피자 만들어요? 네, 거기요 아아... 테이블 갖고 두 명 기다려도 돼 아아... 밖에서 만드는 거였네 무슨 저 드럼통에 피자를 넣어가지고 굽는다고 신기하다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여기에 반죽 같은 거 해가지고 저기서 구울 것 같거든요. 피자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 번 해봤어요? 네, 한 번 해봤어요. 독일에는 오븐이 있어서 독일에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3번 정도 해봤어요. 3번 정도 해봤어요. 3번 정도 해봤어요. 지금 어떤 분께서 오셔서 이게 지금 세팅하고 있거든요. 저기 있는 도끼로 자를 건가 보다. 장접 패는 건 처음이에요. 아, 이렇게 한다. 와, 이렇게 한다. 와, 신기하다. 오, 대박. 한쪽에서 이렇게 패고 있고 한쪽에서 잘 자르고 있어요. 이게 겉으로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장접팩이 난생 처음이라가지고 되게 애먹었거든요.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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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른 장작들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가신답니다. 야, 나 약간 체질인가? 와,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진짜. 좋아해.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야, 나 너무 많아. 네, 이거. 아, 대박. 여기가 너무 많아 대박 대박 안녕하세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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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려고 해야 돼 피자 피자가 됐어 아! 이제 피자가 됐어 꼭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나도 어디 가? 피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다들 드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고구마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아닌 게 하나 더 가는데 맛있겠다 고구마 비주얼 대충 이런 느낌 고구마 과거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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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맛있는 거 안 돼. 되자마자 바로 먹는 거다 보니까. 지금 5시까지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서 동네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좀 모르겠어. 근데, 근데, 병진とか, 바참으로 가면 알잖아. 응, 알어, 알어, 알어. 이런 분위기가珍しい. 아, 맞아? 신기해. 어디에 가야 돼? 右,左. 아,左. 左, OK? 예. 근데, 야구,田舎은 좋은데? 응, 좋은데, 좋은데. 내일 우리, 오도돈을 가고 싶어요. 아, 진짜. 야,嬉しい. 야, 이런 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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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빅크리스러워 오! 프랑스! 오! 프랑스! 프랑스의 남자친구! 왜 여기 왔어? 왜 여기 왔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진짜? 정말? 전통적인 분위기야. 오! 여기人住んでない. 아!住んでないんだ. 이렇게 멋진 거니, 누구도住んでない. 지금 지지바바になって. 지지바바! 지지바바! 아! 지지바바! 아! 지지바바! 人가 있는 집이... 의상적이 있습니다. 아기야?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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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뭐야? 독실레? 스파어? 이동? 컴비니? 아니, 좀, 잠시만. 컴비니? 이동? 스파어?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오! 오랜만이라고? 어. 아기야. 이동이 없는데. 어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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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덴이. 아, 어덴이. 아, 어덴이. 아, 이런 조미료랑. 아, 있을 건 다 있네. 완전 압축판이네, 압축판. 대박. 어덴이. 야채랑 재료 다 있고. 컵라면 있고. 우와. 귀엽다. 그래서 슈퍼에 있는 게 형제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와서. 너무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그랬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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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학교가 왜 이렇게 엄청 심하게 생겼냐. 폐교 됐나. 아, 내가. 응. 애들 없는 것 같다. 잠시만요. 에? 4시 30분의 노래? 4시 30분의 노래. 응. 도라가라고. 응, 4시 30분의 노래. 응, 4시 30분의 노래. 이런 느낌. 시원해. 시원해. 이 노래. 응, 오다시. 전부. 에? 신기아제. 우와. 에이. 에이. 왜 이렇게 노래했어요? ентовstore에요? 신님이온 joins까? isti jail에 있uur니까. PHCMώ은? 각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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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는?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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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시골이니까 외부인이나 특히 외국인은 엄청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봉사활동 프로그램 이런 게 또 활발하게 돼 있으니까 외국인 지원자도 많고 소통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정말 다행이자 인상 깊었다 그래서《 비율 비율 힛이 있어도 내라니까 힛이 있어도 내라니까 아... 비율 농가계라 비율 농가계래 진짜? 진짜 시덥자는 농담이야 뭐야 아 하하하 모니터의 장소 아아... 아아... 이제 이즈모에 가야 돼 네 이즈모 갑니다 하하하하 갑자기 이즈모 갑니다 그... 우리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맞아 아니 일정이 너무 갑자기 휙휙 바뀌어가지고 뭔가 지조가 돼서 이재마 타이샤라는 절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素敵한車에 가가지고 되게 좀 어벙벙하면서도 케이팝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옆에 어머니가 운전하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봐봐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 예쁘지? 약간 한국이랑 비슷해 조금 비슷해 지금 고속이야 고속 아 고속도로야? 고속도로야 일본? 고속도로 고속도로 바이버스 바이버스? 바이버스? 지젠가 고속도로 고속도로 풍미나입니다 20년 이상 차이가 있어요 몇 년이 생길까요? 몇 년이 생길까요? 2019년 몇 년이 생길까요? 3년 2021년 2021년 대박이다 2023년 2023년 어버 3년 저는 어버 3년 지금 이렇게 도착했어요 여기가 여기가 신만 도리 신만 도리 신만 도리 귀엽다 오징어 오징어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있어요 여기가 정문이거든요 이즈모타이샤 히야 아리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 이 돌아가기 전에 저도 하겠습니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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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일단 저희는 이즈모타이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기? 저기? 저기 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뭔가 손 들고 있는데 손 들고 진주 같은 거인데 옛날에 옛날에 옛날 사람이야 아니 제 치매가 옛날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잘생겼다 엠 엠무스비의神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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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엠무스비의神이샤 엠무스비의神이샤 안 왔는데? 안 왔는데? 나도 21번 오늘은 이제 또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입장에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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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응 아 아 아 아 와 크다 큰 큰 이런 느낌이 크다 애가 옛날에 동전 같은 거 던져가지고 뽑는 그런 게 있었다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던졌다가 다른 사람 맞으면 안 되니까 던져서 역시 말 안 듣는 사람いた니까 네 이런 큰 게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랍니다 와 여기서 소바 먹습니다 소바 맛있겠다 소바 진짜 완전 일본 분위기 귀홍이가 앉아있는데 귀홍이가 앉아있는데 귀홍이가 앉아있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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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래? 아 기홍 아 기홍? 기홍인데 응 이게 멋있어 아 기홍이 아 기홍이 맛있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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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와이와이 어, 어니세가 나갔다 어니세가 나갔다 이때는 아아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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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굵고 담백하니 맛있네 소소소 카레는 정말 몰아버릇이 심안에 와인하리 와인을 공짜로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많이 마시자? 응 많이 마시자 완전 뽕을 뽑자 뽕을 뽑아 와인도 만들고 시식이 가능하다고 뭐 여러가지로 와인 와인 와인냄새 난다 와인냄새 와인 관련된 굿즈들을 많이 파시는군요 소바가 유명해서 이렇게 소발도 팔고 있습니다 전부 소발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 소바 집안이야 소바 집안이야 소바 집안이야 소바 집안이야 소바 집안이야 소바 밖에 없어 디저트도 팔고 있습니다 와플도 있고 요거 하나요 대박 이제 마시는거에요 여기 이렇게 다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마시고 마음에 드는거 번호 찾아가지고 여기서 꺼내가면 됩니다 야 그래도 억기 나 크다 크다 근데 생각보다 싼거같다 1800mm에 2830만 생각보다 싸네 요오오호 아 이렇게 따라가지고 한 번이 이런거 괜찮아 이런거 괜찮아 바라쿠치AK 나 한반만에 아른다 팔범만 있어? 팔범만까지 나 한반만까지 쓸거야 그니까 8번을 마실수있는거야 최소 8번 맛은 어떤지 특징이 어떤지 다 이렇게 적혀있는거야 문제는 이제 일본어로 밖에 적혀있지 않아서 외국인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점? 근데 맛만 있으면 오케이 아이가? 그래 그래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아니 근데 무엇보다 눈치를 안 줘서 좋네 그냥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좋네 점원이 없거든요 여러분? 점원이 없어서 눈치 안 보고 마실 수 있어 야 이게 뭐하 있어? 라이터 세나 세나 보자 먹어봐 알코올 12도 응 12도 12도 응 응 응 진짜 진짜 뭐하는 것들도 못 먹었어요 뭐에요? 뭐에요? 아우 뭐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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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것들은 꼭 먹을 수 있어? 맛있어 아우 이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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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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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에 저녁 사이에 그리고 또 저의 인생을 준비했을 때 를 통해 끈적도 없는데 왜 꺼지는 거야 자꾸 를 해 를 를 를 를 를 아직 수업까지 20분 정도 남았다 해가지고 살짝 걸어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 안에서 실제로 수업하고 있어 진짜 작다 아 여기 이름 다 적혀 있구나 지금 내 무릎 살짝 위까지 오거든요 얼마 안 와 딱 이 정도 진짜 작다 와 대박 뭘 적어 놓은 거지 아스카시이 코덕 크로우나 코덕 챌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다 히라가나로 쓰는구나 와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 오늘 수업 국어 이과 산수 국어 국어가 두 시간 있네 뭐 어떻게 가르치길래 두 시간이나 있는 거지 수업 마쳤구만 아스카시이 코덕 챌린지 아스카시이 코덕 챌린지 아스카시이 코덕 챌린지 안녕하세요 귀엽다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애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1시간考えておいてよ 自分で書くと ではちょっと早いですが始めていいですか? はい はい これから何時間目の勉強を始めましょう 始めましょう それでは4年生の皆さん休ですが 今日はですね その隅っこの穴からね のりをにゅうにゅうと出しながら字を書くんだけど ここが一番難しいところです 皆さんのテクニックがここで現れます 例えば自分の名前をハングルで書きたい人は そうだね 自分の名前をハングルで書きたい人は教えてくれるって 韓国の文字は自分の名前か? そう ハングル 自分の名前を ヤマ ありがとう どういたしました? 小さい猫 かっこいい レコの意味 小さい猫の 韓国語でピアノって あ、ピアノ 韓国語でピアノって 韓国語でピアノって ピア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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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語でピア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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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ピアノ 韓国語でピアノ ピンピア パーペー ブ諸 ポТピアノ ピアノ ピアノ ヂ divide ビオ 오.. 맞지? 그러니까 얘를 딱 떼가지고 넣으면 돼 그러니까 얘를 떼서 뒤에 이렇게 약간 마른 것들은 여기다가 넣고 난 생 처음에 따고 코난 마을에 갔다 왔는데요 야.. 쩐다 진짜 잘 만들었다 일단 가운데만 4시간 걸려가지고 이 동네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같이 작정하고 코난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하위 퀄리티를 기대하고 갔다가는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하는데 문이 잠겨있는데? 확 아는데 중 1에 돼 있거든요 내가 키가 안 잘려서 이래 보여줄 테니까 미로 탈출 뭐 그런 것 같은데 찐 덕후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퀄리티 장난 아니다 근데 깨알 같은 건 알겠어요 디테일 디테일 너는 몇 살 찾아낼 수 있을까? 번역이 좀 아쉽다 근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거 보이면 여러분 망한 거임 잘못 왔음 아쉽다 우쩌 이 간단한 길을 헤멜 수가 있지? 잠시만.. 후후?? 아니요 일까지 가야되거든요 생각보다 거리가 있네 아씨 계속 가야되나 야 돌겠네 아니 이거는 일까지 가는 거는 찐팬만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아니 밥 먹고 싶었는데 왜 안 먹었냐면 적어서 먹으면 더 이상 안 갈 것 같아서 안 먹었거든요 일부러 야 어떡하지 야 이거 얼굴 얼굴 이래 돼있어 여러분 얼굴 이래 돼있어 참고로 구 가야지 어쩌겠어 한자리 숫자 남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이면 이랬다 아이가 내가 바로 빠꾸했어 빠꾸해서 밥 먹고 그냥 다시 오타그 돌아갔다놔 와 진짜 근데 팔 야 그래도 생각보다 이 비석의 간격이 좁아가지고 걸을 맛은 나긴 하네 오케이 오케이 저 앞에 쭉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오오오 200m 200m 200m면 간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이름은 못 읽겠지만 암튼 갈 수 있다 파이팅 아자 와 미쳤다 여러분 저 멀리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블로그에서 본 후르사토관 후르사토관이 보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이지 박물관 다 왔어 다 왔어 포기하지 않길 잘한 것 같아요 어우 세상에 최근에 이룬 업적 중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 야 이 바닥에 또 디테일 봐라 얘 누구야 얘 얘 얘 야 좀 간지나게 생겼는데 비니만 안 쓰면 응 아 저거였네 저 아가사 뭐고 박사가 끌고 다니는 사라한 뒤 생각보다 짱네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박사님 가득 차시네요 이 여금내 행복하셔 웃고 있음 웃고 있음 여러분 이래 살아야 돼 이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됨 갑자기요 앞에서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모델이 뭘까 폭스바겐 비슷한데 아 바겐 맞네 폭스바겐 야 이거를 작가 아버님이 만들었다고? 야 대박이네 여러분 저거 만들 때 제일 문제점이 플레이트 저 앞에 번호판이었답니다 저거를 원래는 만들면 안 된대 법으로 아 그러면 아 이거 164가 박사님의 이름을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은 저렇게 돼가지고 아 뭔 말인지 알겠다 대충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를 읽으면 뭔가 더 보인답니다 여러분 하하 오오오 오 선생님 일단 표를 해줄까요 가볍이gt 안녕하세요 아 히돌이요 jed제 아 집에 가는길 야 외국인 이런게 되네 어쩐지 요뽄을 가지고 있네 일본 law는 저는 Better 공 IV에는 크리스마스의 이벤트입니다. 아아 표가 어 홀로그램 이 옵션 비싼데 이 선생님 태어났을 때 모습 애기가 다 그렇지 뭐 완전 평범한 아가짱의 모습을 하고 있었나 우유 맛이네 맛있겠다 옥함용 뭐 이런 것도 있는 맛이야 일기여시 이 작가님의 일기도 유명해지면 이런 것도 다 전시를 하는구나 야 4학년때부터 싹이 보였다는 그런 느낌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게 아닌가 2014년에는 명탐전 코난이 주간소년 썬데이 연재 20주년을 맞이했어 그리고 17년에는 명탐전 코난 만화책의 총 발행 부스가 전세계에서 2억권 와우 쩐다 2억권 상상이 안가는데 돈은 많이 버셨겠어요 오오 야이 괴도키드 아이가 괴도키드 생일이 선생님과 같은 6월 21일 여러분 제 생일은 6월이지 코난을 그리게 된 계기 그다지 할 마음도 없었고 그래 다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 3개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이어줘는거지 쩐다 귀엽네 크리스마스라 가지고 이렇게 또 꾸며놨거든요 오오 히토츠 아 이거 암바 이거 입장할 때 이거 또 같이 주거든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멋잇갱이를 찾아가지고 화면에 배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의 작업실입니다 어지럽네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람 사는 것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오오 전세계에서 발행된 그 나라 언어의 코난 만화인데 우리나라 저기 있거든요 되게 해적판같이 생겼는데 잠시만 저런 표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사무실 사무실 미라니아빠 사무실 안에 뭐 어떻게 되어있는게 아 야 이거 사진으로 뭐야 이거 아 경마에 막 붙어져있는 아 오케오케오케 야 근데 이거 완결 낫나? 안 낫나? 103번? 이게 최신판이야? 얘는 언제 돌아오냐 평생 추리만 하다가 가버릴 것 같은 그런 아 야 이거 좀 탐나는데 약간 킹밖에 생겼다니 코난의 직접 나왔던 트릭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도 해놨거든요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오호 키드님이 손을 내미셨어 헷 덕질하는 애들은 딱 이러겠지 헷 키드님 반짝반짝 흠 코난 극장판 엄청 많이 개봉했네 하나 처음 본다 이런 거 옴 인기가 많긴 많아 맨 일 년에 하나씩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러면 애노ually 더 나온다 소리 아냐 올해에 또 이미 나왔네 올 dumped 올해 깬 아니 뭐 이런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티켓이 이게 쓸모가 있었구나 난 이게 기념 그런걸로 끝인줄 알았는데 있어봐 이거를 가지고 얘를 오오 ông 맞네 오오오오오오 맞네 오오오오 이 카메라가 읽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나온다니까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다 보긴 했는데 이 이벤트 너무 맛있다 실례 rescate이 끝났어요? 혹시 크리즈가 된다면? 어? 아, 힘들어요 힌트! 힌트! 이야, 그 문어의 내린 건데 그 문어의 내용이 게시기 때문에 뭐, 수학은 가지가 싫은 여인이라서 3의倍수는 구도와 관계가 있어서 구도를 숫자에 넣으면 9,1,0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1개가 되는거에요 3을 이용해서 나눠서 넣을 수 있는거에요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0에서 9의 중에서 3으로 나눠서 넣을 수 있어요? 네 이 3개의 숫자에 3으로 나눠서 넣을 수 있어요 1÷ 3 안 되는거죠? 9÷ 6개의 숫자에 여기 9 좋은거에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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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이바이 야호 이게 뭐라고? 모르면 물어봐 그러면 가르쳐줘 오늘 겪은 난관중에 제일 빡셌던거 같은 그런 멋있는거 같다 와 밥 물어 가자 아 배고파 오자마자 오자마자 이틴 야씨 개비싸다 배고프니까 얘를 먹겠어 얘 먹어야지 하나만 더 먹자 야 미쳤다 17,600원 그래요 이제 여기 주문 들어갔으니까 기다려서 먹기만 하면 돼요 네 분은 대충 이래 생겼거든요 사람이 없네 짜루 봐라 디테일 디테일 탁자 탁자 한번 봐봐 야 이거 줘 이쁘네 와 오므라이스 근데 양이 좀 쥐똥만 하네 코코넛 푸링 아 뜨겁다 오므라이스에 혀 디어봤나 와 맛있어요 평가를 해보자면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딱 와가지고 두세시간 두세시간 딱 코스 돌고 가게 좋습니다 독후라면 더 있어도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간중간에 보는 것 말고도 참여형 이벤트도 있고 그런 시즌에 맞춘 이벤트 멋있게잉이도 있으니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호난 진펜이라면 성덕 오브 성덕이 될 수 있는 약간 평생 우려먹을 안주거리가 하나 생긴다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여기도 진짜 시골이라면 깡시골인데 한 사람이 유명해지면 마을 전체가 바뀐다는 말이 어떤지 볼 수 있었던 일단 디저트도 한번 먹어봐야죠 디저트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시럽인 것 같은데 뿌려가지고 우물하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먼저 음 음 맛있다 맛있습니다 엄청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크림이랑 시럽 더 넣고 무해야겠다 아무튼 이제는 식사를 마치고 오오다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마을 탐방행복 여기까지 안녕 여ишь 정도 피해엔 야 힙하네 카페가 이래 있으면 배경은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시골임 시골 좋아요 엔드피플? 이름은 엔드피플인 것 같네요 2장 이거 사이셔 도미치겠다나? 사이셔 도미치겠다나? 네판의 텐시스사인 아, 여기에서 모토바이트 모토바이트 이런 느낌 고마워 고마워 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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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도 있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주 맛있다 이건 절대 맛있어 응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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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네 何?どうやって読むんだっけ? 上禅寺 上禅寺 完全難しい 完全難しい いいじゃん わー いやー わー 깔끔하네 あー行こう 今夜 今夜 ずっと乗ってると思う こんなでいいかな? すごいなりそう いやー あー行こう よく逃げました 今まで年越しそばを一回食べたんですけど あれはインスタントでしたよ カップそば カップそばですね バチューストと一緒に あれはインスタ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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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んばんはいらっしゃい セバスチャン来た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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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ー おそろしみちゃん 韓国どうだった? あーわー ああ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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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였지? 하나 이건 리뉴습 珍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대박이야 너 진짜 대박이야 아! 소 바 inar 선생님 처음 봤어요 그 한 verme야 너무 아니요 스캐스찬 와인 후미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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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심 오 자신이 왔다 여러분 보세요 야 죽인다 고주자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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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위기 엄청 좋아 엄청 좋아해요 모두가 마음에 들어요 아야코 유명해? 유명해 아야끄이 팬이 돼 여러분이 팬이 돼 팬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어 야기 방법을 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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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소? 아시소 아시소 아시소가 어떻게 먹을까? 좀 더해 밥을 많아 오케이 자, 먹어봅시다 귀여워 하나 하나 맛있어요? 맛있어? 오케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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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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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귀여워 반대로 이렇게 couldn't 반ır라 이제 카라오케 타임입니다 한국에서 구매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따요 그 와중에 과일을 내주세요 세상에 완전 할머니 집으로 오바나 집으로 가고 무게로 나오죠 응 오무이 이시가야 소라가나다 사요나라 자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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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로 예에미때문 예에미때문 아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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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베이 커플 아이사들 레몬사워 컴베이터 아이사들 何やってる? 何やってるんですか? 何やってるんですか? 反応なし 皆さん 今 11時くらいなんですけど いやー 年越しそば来たよ 素晴らしくね いただきまーす お口に合うかどうか 母親物の手作りです 年越しそばです うん 拍手 うん 入れる? うん 溶かして うんうん 銀? あと1時間だ うん 2023 すごいちっちゃいんだけど このトランプ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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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そ いやー もう ちょっとね いやー 20秒 20秒 おー うん 久しぶ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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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眠すぎて 眠すぎて うん 眠る 眠る 다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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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45분 일본에서는 아침에 미소시루 된장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그래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와 아 소유의 맛은 맛은 어때요? 응 맛있어 색깔이 빨간색 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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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기서 네 가자 가자 아 아 시골 신사 신사입니다 아 이런 느낌 반대쪽으로 아 먼저 아 미래 한번 항상 가봐 먹은다 이거 2 주소 주소 이름 3 사묵 이거 2 2 2 아 막걸리 냄새가 안 나 아 유튜브 네 신생 첫번째는 첫번째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오! 맛있어 좋은 거 아! 좋은 거 조금 안에 있는 거 뽑아볼까? 그래 근데 이렇게 뽑았는데 흉 나오면 진짜 슬플 것 같다 이리 나오면 여러분 그리고 신사 밖에 나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링고하메 있잖아 링고하메? 링고하메가 아 진짜로 아 약간 탕후루 아님? 사과사탕 사과사탕 탕후루 탕후루 아 아 아 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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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이런 식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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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뽕 프랑스인이 만든 파스타랑 넷플릭스 새해 마무리로 딱인 것 같습니다 네 암튼 다채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좋은 의미로 꾸며 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올릴 영상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깨작 슈음 종물만두 샐라 I'm going for you. I'm going for you. I'm going for you now. I'm going for you now. 아... 지금 급하게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은 1월 2일 새해가 된 지 이틀차 오후고요. 사실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아야코의 동생 미아이몽이 카이모노를 하러 간다는 거라고. 마트 갈 거예요. 마트. 구경해 보려고. 야호야호. 안녕하세요. 비엔나. 비엔나 세이네. 지금 마스크つけてる. 정말.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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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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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아노 낫도 몬아노 낫도 몬아노 낫도 아 어린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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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게 좋아요 그 차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계속 바꼬도 찢어가지고 로고 계신데 요리가 가능한 사람들은 이 재료를 구매했어요 너무 좋아 이렇게 자료가 뭐지? 요리가 별로 없어서 오우 김치 요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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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uç ca 여그래 illed 와 됐는데 비싸다 30,000이 정도 맛있는 Shit 썸먹 That Man 나arran 해서 Camera 한국의 슈퍼와 비슷한 느낌? 네, 비슷한 느낌 근데 비싸네 1291엔 한우가 있지? 와귀도 예뻐요 한국의 슈퍼와 비슷한 느낌? 네, 비슷한 둘 다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비슷한 공통장에 있는 아, 이름이 기억나요 이름이 기억나요 맛있어, 기억나요 근데 많이 구매했어요 맛있어 무슨 라면인지 기억나요? 무슨 라면인지 구매했어요 아, 불닭! 아, 너무 좋아해요 아야코가 궁금해 아야코가 궁금해 아야코가 궁금해 좀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왜요? 왜요? 아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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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안 charity 아야코 아야코 이게 약간 심판이라며 왜요? 이거 나쁘지 않나? 뭐할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좀 심판이잖아 왜? 이 빨간색이 이거 좀 가격이야 7,53원 가격이야 가격이야 가격이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을까? 가격이 좋지 않나? 쇼미 기계가 좋지 않으면 좋지 괜찮을까? 근데 그거 좀 이상해 맛있어 8,500원 대박이야 미쳤다, 이거 심판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 빨간색이 많네 아, 집은 많은데 고단한 비율이 있나요? 포즈는 이거 왜요? 왜요? 미아임모는? 파이벌이 좋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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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시골이 이렇게 많이 남고있어 아, 이제 이런거 진짜? 이거 인기 많아서 다 가고있어서 이것도 망치가 안아 아, 이거 진짜 많아요 엄청 많네 엄청 많아요 여기 오세요 많아요 여기 진짜 엄청 많아 조금 맛이 없을까? 맛이 없을까? 이거 다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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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이 정도 하나 257만원 이거 지금 그니까 이 친구가 항상 지금 지금 로제 로제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인기가 많아 진짜 없네 너무 신기하다 시즌잉가가 없어졌어 이런거 다들 사가지고 지금 없어졌어 이거 너무 없어졌어 이 중에서 좋아하는거가 있어? 나 안 먹어본거가 없어졌어 근데... 이거야 세오까 비율이 아까봐 네 야가도 이거 이거 사용한거기 근데 최근에는 좀 인기가 조금 낮아졌는데 미야에몬은 어떤 음식이 좋아해? 포테토 케이가 좋아해 자가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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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이거 좋아해 아미 자가 너무 맛있어 꽤 많이 넣어졌어 지금 얼마 정도? 이거 2,000원 정도? 8,000원 정도? 진짜 진짜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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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가 좋아해 아니요 그냥 좋아해 그럼 자신이 좋아해 추천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추천해? 얼마? 291 291 291 기간이 좋아해 방금기잖아 어느새? 어디 하나요? 내가 한다고 다 먹을까? 어느새 고기 왜 이렇게 어느새는 어디일까요? 어느새는 아 아 아 아 어느새? 어느새 대해서 야, 너 너 맞을까? 아름다운 다음 아아 안찍 아아 우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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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신이 우신이 아 먼저 아 아 치이 왜 치이카를 그러니까 아 아 아 근데 아 아 그럴 응 구매했어 아 진짜 이거 아쉬워 빨리 없어졌어 이거 너 이거? 18롤에 440롤 12롤에 108롤 최고 이거 1롤 이해해? 그럼 이거 또 이렇게 스캐해 대박 12롤에 그럼 시작해 12롤에 필요해 10롤에 4롤에 한입은 몇몇? 총 3롤에 9105롤 9105롤 오늘은 친구들이 왔으니까 좀 오버 보통은 몇몇? 총 4롤에 4만 5만원 정도 4만 5만원 정도 대체는 꽤 많이 하고있어? 수윤이 매일 1번 입고 엄청 무겁네 저희는 이렇게 장을 보고 돌아갑니다 또 어르신지인처럼 아 아리갓고자임무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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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確か? 有名だよね クリオ 知ってる? 有名? 有名だよ 値段は? 値段的にどう? 日本の方が安いね 韓国の方が高い いや韓国のだよ おかしくね いやでも 韓国がもっと安いんでしょ 本当に安いよ 差がなくなった 昔は倍だったのに 最近は1000円ぐらいしか差がなくなった 韓国 やばいよ もうぶっ上がりすぎて 海外で買った方がもっと安いことがある 特に食べ物の外食 やばいよ 狂ってる 何買った? ちょっと見せていい? これで有名? お菓子 日本の子供は絶対 これ食べてから育つってこと かもしれない 本当に? 国民語じゃ 安産 安産だよ 安産だよ 安産に見える でも 二十代前半に見えるんだけど 本当? 違う? 言ってみて 23歳に見えるって 何? 28歳だよ 待って 嘘でしょ 学生さんに見えるんだけど フレッシュ 一年生に見えるんですけど フレッシ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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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歳? 27歳? そんなに うるせぇな うるせぇ いやいやいや これは最高でしたわ 気を付けてまた またおうね また明日また 本当に彼氏だわ バイバイ 気を付けてね 気を付けてね 確かに マットに行ったら 現地人と行ったら イオンバグニ 準備することも良い 新しい時代は 何を見るか 楽しみ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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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の動画は終わり 完璧 次の動画を見ると 見られます 見られます ごめんなさい いくらの準備を見に行ってます 最後の準備を見に行ってます 今はこの準備を見に行ってます 조금 춥다 오.. 우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취재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구로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여기라고 표시한 곳에 지어진 운막 이름입니다 완성된거 보면 뭔가 몽골 게르같이 생겼거든요 처음에 뭐하는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얘가 큰 반전이 있는 아이더라구요 그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 설명 듣기 전에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구독도?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2년동안 중지했다가 작년부터 시작을 한건데 작년에는 그렇게 광고를 안했대요 광고를 안해서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오늘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취재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 쭉 뭐 이런식으로 지금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손을 쭉 연결하셔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하나하나 다 손으로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도 쭉 이어져있거든요 엄청 김 오 간다 간다 움직인다 승질렘다를 아니 근데 금방 채우네 11명이서 하니까 저기 설계 이런 설계도가 없답니다 다들 기억에 의지하면서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니까 여기를 너무 막아버리면 연기가 안 빠져나가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띄운답니다 진짜 할아버지 내 서있는거 너무 귀엽다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 불을 뽕뽕뽕 피우고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논답니다 불 벌써 피우는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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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앉아서 막 이렇게 구워먹으면서 불 쬐면서 얘기하는 거잉 귀엽다 여기 꿀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여기 꿀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맞다 나중에 애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 귀엽다 지금 연기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아 미쳤다 大丈夫가요? 大丈夫야 반대쪽으로 앉아있으면 좋겠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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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애들 왔다. 하이하이. 엄청 많이 오네. 3년생, 6년생. 근데 워낙 50년만 있어요. 아, 전부. 3년생, 60년만 있어요. 아, 지금 종소리가 들리는데 가방에 종을 메고 댕겨서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グロっていう建物ができたら、神様に来てもらった時に喜んでもらうためにあるプレゼントを作るんですよ。食べ物です。さあ、それは何でしょう。分かったでしょう。神様に差し上げるために何か作るんだけど知ってる人。分かって、おばけに出てあげて。誰か分かる?どうぞ、何でしょう。塩を作る。塩食べると辛いね。辛いことですね。 お金。何でしょう、ほかり。お金で買えませんね。じゃあ何でしょう。正解です。おいとねって。お餅です。 凌子さんはね、神様にお供えするたびにね、あともう、地をつかれるわけ。ね、これです。 でも韓国のお正月は2月なので、もうちょっとしたらこのタルチップという記用字がされます。 同じようにね、木や竹とかね、こうやって神様をお迎えする建物を建ててね、神様をお迎えするというと、そっくりなんです。 さらにそっくりでびっくりするのはね、そのお祭りをする時、何をするかというと、これ見て。 はい、そう。 踊りや歌を歌ったりして楽しんだ後に、火をつけてね、ほら、ネロも火をつけるでしょ。 神様をお送りするというところまでそっくりなもの。 朝鮮半島とオーラというのはね、行ったり来たりして、みんな仲良く暮らしてい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今ね、戦争とかがいっぱいあるでしょ。ああいうのやだよね。 そうじゃなくって、やっぱり仲良くできたらいいなということをね、グロの行事を通して思っ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はい、それでは先生のお話はこれで終わります。はい、聴い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진짜? 네! 혜진다 혜진 혜진 아 얘 좀 부끄럽다 좀 부끄럽다 혜진 아 어떡해 혜진 혜진 이거 이거 고리아 이거 고리아 1000만 아니요 너무 부끄럽다 아 어떡해 다음에 채널을 보여줘 이거 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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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 아 아 아 애들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귀여워 와 엄청 애들이 작으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네 아니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는 제 애들이랑 같이 떡을 먹기 떡해 현실은 지금 연기 때문에 너무 눈이 매어가지고 못익겠어 애들 저렇게 그냥 저런 추억이라고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유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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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사람을 좋아해! 나한테는 사람을 좋아해! 귀엽네 애들 야 애 다같이 앉아서 다같이 앉아서 아 너무 잘생겼는데 아 너무 잘생겼는데 아 너무 잘생겼는데 아 너무 잘생겼어 아 진짜 소리가 안팔하네 아 진짜 소리가 안팔하네 아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 전에 마트에서 짜뿔닭 산거 기억나요? 짜뿔닭 그거 드디어 먹어봤습니다 혼자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파티언을 불렀거든요 머리수가 불안하니까 또 불닭만 먹기는 아쉽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딸의料理 먹어요 자고하셨어 새로운 사이즈 만들어주기 이렇게 이 텐션 얘기하면서도 겁나 조합이 근본 없긴 한데 持っていく? 네 무슨 카드사? 엄청 웃긴다 너무 웃긴다 미에몬 너 유튜브에 찍지 못해? 진짜? 뭐하는거야? 네 料理人間 일단 料理人間 오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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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에몬이 뭐하는거야? 나는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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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고싶는거는 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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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오니온 안 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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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쉐그는 접시에 다 먹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먹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먹지 않는다 소금은 이렇게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맛있다 응 내가 먹는다? 아니? 그럼 오늘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그것은 한국인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명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리액션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또 구매할까요? 그럼 구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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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매할까요? 구매할까요? 양파, 양파. 양파, 양파, 양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전에 짭불닭이 좀 어째 생기는지 봐야겠어요. 겉으로만 보면 색깔 완전 똑같고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1초 불닭볶음면 딱 그런 느낌. 아, 호보이셔. 이렇게 있는데, 안은 이런 느낌. 얘가 훨씬 혜잔데? 존재감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외국인이 보면 이건가? 하고 집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디자인의 인정, 진짜. 소스 넣기도 편하고, 물 붓기도 편하고,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야키소바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거랑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건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아, 그리고 소스. 소스가 좀 특이했는데, 우리나라는 액체로 매운맛을 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루로 매운맛을 내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이상한 기름 추가해가지고 매운맛을 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떡해. 와, 양념가 안 날라갔다. 냉물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먹어봐야겠는데 맛있어 맛있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비엘을 찍어.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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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요. 에미에만 이거 먹을 때 이걸... 네, 일단 이거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에미에만을 먹어요. 에미에만을 먹어요. 에미에만을... 에미에만을... 엄마가 됐다. 에미에서는 안이 빡빡 Tôi 그리고сть. 독성粝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밥을 먹고 dubbing 결정 보자. ave fornale!!! 설탕 나랑 샀는데? Sak ocho 辛いけど甘い みんな食べてみな 辛い 辛くない 辛くない あなたは慣れてるから ばっちゃんどう? 辛い 来た? 네비가 왔어? 네비가 왔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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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리지널을 네 네 미야이도 좋아 달콤해 아!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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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Joe 달콤해 챌린지! 치킨에 사기 있는 게 남아있고 辛이! 오, 칫도 없이! 칫도 없이! 맛있어! 바아찬도! 뭐? 레기쌍 어때? 아... 맛있어! 칫도 없이! 리얼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친구가üs기를 압박 world 심사필 Rock 다락으로 아쉬웅 잘가자 기별 슬츠고 私は牛乳を入れたらめっちゃおいしいよ。 入れたら? うん。 ノーマンしそう。 入れる? マジで入れるんかい。 クリンミーになるの。 陳茶? 陳茶カラボなら。 陳茶カラボなら。 陳茶カラボ。 陳茶おいしいでもいいから。 全く辛くないな。 もう食べるんだ。 いやー食べるんだ。 素晴らしい。 もうちょうどいいね。 もうちょうどいいね。 勇者って。 ウェルさんこと無言も言うてるわ。 おいしい? よかった。 私も食べてみよう。 クリンミーカラボでしょ? ハンジャンスネジネ。 ハンジャンスネジネ。 ハイハイ。 韓国みたいなここ。 韓国なんすぎ。 韓国なんすぎ。 そんならマジ。 そうそうそう。 上手上手。 私はこうやった。 嘘でしょ? 嘘でしょ? 待って。 likesー itsuもうしっし。 うそも、 depends。 やったー。 やほーpesーって。 やっぱ。 ネイティヴは違うんだね。 はっ。 やったー。 私はわかんなきー? やったー!! メイティヴは違うんだよ。 いやー! これで酔っていくよ人々は 潰されていくよ ああそう 勝つ良かったんですか? まだ行ってない 今月の終わり 今月の終わりか すごいな すごい 500万円くんの すごいなあなた これ振り回すのがいいんですか? 明日何で出発するの? 明日は朝早めから7時ぐらいは 明日はあやちゃんの位置で止まって はいはいはい 早いですね 最後のスワープに来ました 初めてやきいた 英語ハロ 手伝いますか? 雨を止めてほしい やってきませんよ 変身できないじゃん できませんすみません できないんです 過去を見ると 何かいらんのきみがでんよ それは何が死ぬのか? 伝説の 伝説の猫ちゃん 猫の猫でたい 猫のはまあまあいけると思う ちょっとね トトロはね これは最後に見せる これは最後に見せる グラデーションも難しい うん これは これは 今度ももう一回同じに作っても難しいと思う ビンスカシードム 半年に入ろう 半年に入ることも こんどい ごくん こんどい こんどい パンソメントを使っている じゃじゃあ こんどい ごくん ちょっと 私は ちょっと バーって かなで backl防を使っている ごくん 한국의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아 아마... 감사합니다 BT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이 샤이 잎 잎이 유튜브 유튜브 앱 앱 앱 아들 지눕 작은 사진 찍으래 사진 찍으래 사진 찍으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여기 있어요 잠시 40分鐘 그래서 아하하하 제가 아야도 aynı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외에요 미안 contr body 뭐 사는거지? 밤에 일자면 반각도 많이 먹어야지 아, 그런거구나 아, 그거야 그래, 미애는 그런 집으로 먹어야지 고장도 먹어야지 고장도 먹어야지 고장도 먹어야지 아, 고장도 먹어야지 마지막으로 고탈이구나 내일 아침에 공항 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한 달하고 거의 20일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난 것 같아요 힐링도 많이 되고 뭐 어차피 여름에 다시 올 거니까 아유,好きだよ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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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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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희한, 희한, 희한 짠, 짠 코이, 우스, 좀 우스, 우스 우스, 우스 응, 우스 이거 오스 근데 우스 스 octft 스 oct을Prheen 스 oct wtedy iseenika 어휘어 왼쪽 herman 대한민국이 적당 share 대한민국 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